수암천 저 멀리 넓은 들판을 끼고 우뚝 서 있는 수암산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은 수암천을 휘감는다. 게다가 장마라도 지면 수암천의 물잎으로 걸어두었던 나무다리가 힘도 없이 휩쓸려 내려간다. 나무다리를 놓는 건 매년 장마 때마다 치르는 연중행사가 되어버렸다. 올해도 여지없이 흙탕물에 떠내려간 다리를 보며 싸리꼴 사람들은 커다란 한숨만 짓는다. 몇 번이나 관청에 읍소를 하나 늘 예산이 빠듯하다며 퇴짜를 맞는다. 수암산을 끼고 저작거리로 가는 길목에는 두 마을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한 마을은 싸리꼴 또 한 마을은 뱀사꼴이다. 두 곳은 망부석을 경계로 나뉘어지는데 사리꼴엔 근근히 수궁업을 하는 서민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고 뱀사꼴에는 방귀께나 끼는 부자 양반들이 모여 살고 있다. 사리꼴 사람들은 겨우 집신을 삼거나 가만히를 짜서 장날이면 머리에 이고 지고 수암천을 건너 장터에 팔로 나간다. 그러니 장마철에 나무다리가 떠내려가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지만 잘 싸는 뱀사꼴 양반들은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대로 아쉬운 게 없다. 수암천을 건너 장터를 가지 않아도 팔고 싶은 사람은 수영을 해서라도 팔로 오기 때문이다. 결국 아쉬운 건 지지리도 궁색한 사리꼴 사람들이니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모두 모여 산에 올라가 통나무를 힘겹게 들고 내려와 석가래로 상판을 하고 그 위에 설가지로 엮고 흙을 덮은 후 다리를 만들곤 한다. 다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몇 날 며칠을 일도 하지 못하고 쨍쨍 내리 쬐는 햇살 아래서 피지 땀을 흘리며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간 몇 번이나 사리꼴 김 영감이 뱀사꼴에 가서 같이 십시일반하여 돌다리 놓기를 청해보지만 누구도 호응을 하지 않는다. 나으리 이번에도 장마 때문에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요. 나으리도 장터를 가시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여보게 그 다리 우리는 그다지 쓸 일이 없네. 자네들이 다리를 세우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게. 그리고 다시는 그런 걸로 찾아오지 말게. 할 수 없이 아쉬운 사리꼴 사람들이 올해도 나무다리를 만들어 수암천을 건넌다. 뜨거운 때약변 아래서 사리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뱀사꼴 양반들은 막걸리 한 병, 참 한 번 갖다 주는 일이 없다. 그런데 참으로 괘씸한 것이 다리가 완공되고 나면 가장 먼저 뱀사꼴 양반놈들이 뒷짐을 지고 에엠하며 다리를 건너 장터로 마시를 간다. 그걸 보는 사리꼴 사람들은 오장육보가 뒤틀리지만 어쩌겠는가. 통행세를 받을 수도 없으니. 뱀사꼴 한 커다란 기와집 담너머로 안방마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아이고 허리야. 예 사몰아. 얼른 와서 허리 좀 밟거라. 예 마님. 조르르 달려온 사몰이가 안방마님의 허리를 밟으며 마님. 저기 사리꼴에 용한 당달봉사가 있다 하온데 어찌나 안마를 잘하는지 소문이 자자하다 하옵니다. 그래? 그런데 괜히 데려와서 남자한테 안마라도 받으면 말만은 여편내들이 가만있지 않은 터인데. 아닙니다요. 그이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라 하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떠들고 다니겠습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거라. 예 알겄습니다요. 다음 날. 사몰이가 사리꼴에 넘어가 당달봉사 덕배를 찾으니 과연 그 집 앞에 다리를 접질린 사람 어깨 당걸린 사람들로 문전성시다. 한참을 기다리다 덕배를 만나니 어린아이가 덕배의 손에 무엇인가를 적으며 소통하고 있었다. 우리 댁 안빵마님이 허리가 안 좋으시니 한번 가줘야겠는데. 그러자 소년이 그럼 왕진비가 있어서 더 비싸요. 돈은 걱정 말거라. 덕배와 한참 손바닥으로 대화를 나누더니 그럼 모레 찾아가겠다 압니다. 그러렴. 이틀 후 덕배가 어린아이의 부축을 받으며 안방마님을 찾았다. 덕배를 방까지 안내한 후 아이는 다시 돌아갔다. 끝나면 사몰이가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한 것이다. 마님 안마사가 왔사옵니다. 그래 어서 들라해라. 방으로 들어가니 마님이 속옷만 입고 배를 바닥에 깔고 엎어져 있다. 어서 잘 좀 봐주게. 아무 말이 없자. 아 말을 못한다 했지. 자리에 앉은 덕배는 마님의 옷을 걷어올리더니 허리를 더듬기 시작했다. 두툼한 남자의 손길이 느껴진다. 한참 허리를 더듬더니 과감하게 엉덩이를 주무르기 시작한다. 깜짝 놀란 마님이 고개를 돌려 덕배를 보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주무르기에 정신이 없다. 그래 허리와 엉덩이는 이어져 있으니 그런데 가슴에서 점점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숨까지 막힌다. 이제 서른 중반의 마님은 아이 낳고 오랫동안 남편과 한방을 써본 일이 없다. 게다가 외간 남자의 손길이 맨살에 닿아본 적도 없으니 스칠 때마다 온몸이 찌릿찌릿하다. 점점 촉촉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마님은 손을 뒤로 하여 덕배에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당겨 대담하게 가슴으로 밀어넣었다. 덕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더욱 세게 움켜쥔다. 그래 장님의 벙어리이니 무슨 말이야 나가겠어. 그렇게 생각한 마님은 돌아 누워 덕배를 안는다. 덕배는 역시 무표정하게 바지를 벗더니 거세게 방아를 찢는다. 마님은 스스로 입을 막으며 밖으로 소리가 안 나가도록 앙까님을 쓴다. 드디어 일합을 마친 마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덕배를 보더니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다음에도 다시 오게 알겠나 덕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손을 당겨 손가락을 하나 피더니 흔들기 시작한다. 다행히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덕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뱀삭골 암방 마님과 과부들 사이에 덕배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어떻게든 한번 딸려볼 궁리만 하는데 밤마다 덕배가 어린아이를 이끌고 뱀삭골을 뻔질라게 다니기 시작한다. 한번 덕배와 합을 맞춰본 여인 애들은 남편 알기를 나라 껍데기로 알아버리니 뱀삭골 양반들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역시 마님을 찾은 덕배가 앞말을 마치고 다시 일합을 치르더니 마님 마님 오늘도 좋았나며 응 물론 좋았지 흐뭇한 표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던 마님이 얼굴이 사색이 돼 아니 자 자네 입이 트였나 말을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덕배가 시익 웃더니 왜 말을 못합니까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마님은 당황하여 말까지 더듬으니 그럼 눈은 눈이요 지가 보고 싶은 건 다 봅니다요 기절 조풍할 일이다 아니 자네 걱정 마셔요 그래도 입은 무거우니께 여보게 이건 사기네 사기 말없이 눈만 껌뽕이던 덕배가 그럼 이것이 사기인가 아닌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절대 우리들 일은 딴 사람 귀에 들어가면 안 되네 알겠나 그래야죠 그런데 장마에 또 다리가 떠내려가서 난리가 났는디 걱정이구먼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겐가 돌다리를 하나 놓아야 할텐데 우리 뱀사꼴 양반 나으리들이 나몰라라니 그제서야 눈치챈 마님 그래 얼마나 필요한 겐가 글씨유 마님 혼자는 힘들 것이고 십시일반하여 한 삼천냥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삼천냥 그렇게 많이 많아요 그럼 냅두세요 다른 디가서 알아보지요 아닐세 내겠네 그렇게 덕배는 가가오호 방문하여 꽤 많은 돈을 거두어들였다 너칠 후 수함천에 돌을 실은 우마차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다 석공들도 다리를 측량하고 돌다리를 놓을 준비를 하였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뱀사꼴 양반들은 지들이 필요했으면 얼른 놓았어야지 하며 속없이 좋아한다 덕배와 사리꼴 김 노인은 돌다리가 준비되어 하는 과정을 보며 여보게 고맙네 고맙긴요 제 돈인가요? 자네의 그런 기막힌 묘안이 아니었으면 내 평생 돌다리는 못 보고 죽었을 걸세 이 다리 이름은 자네 이름을 따서 덕배교로 해야겠구먼 아이고 아닙니다요 결국 뱀사꼴 마님들 덕에 수암천에는 튼튼한 돌다리가 완성되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했던가 천성이 착한 천복이는 어려서 일찍 조실부모 하고 혼자 장돌뱅이처럼 살다 열다섯이 되어 무거운 새우젓 지게를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누비고 다닌다 아직 뼈가 덜 여므로 밤이면 밤마다 삭신이 쑤셔 끙끙 앓는 소리를 한다 추막 객방 값이 아까워 어떤 날은 소외 양간에서 거적대기를 하나 깔고 자기도 하고 아침이면 장작을 패주고 식은 밥을 얻어먹기도 한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밤이면 밤마다 모여 골페를 쳐도 단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천복아 천복아 이리 와서 너도 한 번 껴보더라고 잘만 해서 따기만 하면 하루 품삭은 충분하니께 아니에요 아저씨 전 할 줄 몰라요 아이고 그놈 참 그렇게 돈 벌어서 얻다 다 쓰려고 그러는겨 천복이는 시익 웃으며 제멋대로 벗어놓은 짚신을 가지런히 모아둔다 천복이는 단 한 번도 허튼 데 돈 쓰는 일 없이 나이 스물이 되자 조그마한 초가집을 하나 샀다 그리고는 친한 아지매가 중매를 서서 건넌 마을에 사는 얌전하고 조신한 처녀를 소개받아 장가도 들었다 그런데 부창 부수라 했던가 새로 들어온 신부가 또 물건이다 어찌나 아끼고 아끼는지 천복이는 저리가라 할 구두세다 그렇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돈을 모으니 서른도 패기 전에 저작거리에 커다란 새우젓 도매상을 차리게 되었다 두 부부는 가게 문을 여는 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여보 고생 많았구먼 아니에요 지가 뭘 한 게 있나요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한 덕분이지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게를 시작했다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하니 차리기가 무섭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직접 원산지로 가서 최고 상급의 새우젓을 계약하고 들여오니 천복이 새우젓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새우젓 장사꾼들을 다루는 일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돈 좀 주머니에 들어오면 바로 노름판으로 달려가서 홀랑 돈을 날리고 지게까지 잡히고 와서는 새우젓을 외상해 달라고 사정을 한다 그럴 때마다 천복이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새우젓을 내준다 하지만 절대 외상값을 갚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노름에 빠진 놈치고 제 정신에 샘이 확실한 놈은 없다 천복이는 외상에 간 놈이 골패를 치는 곳으로 찾아간다 어이 천복이 왔는가 외상에 간 최 서방이 계면적은 모습으로 아는 채를 한다 아니 저놈이 왜 여길 온 것이오 외상에 간 사람은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는 뒤에 앉아 한마디 말이 없다 그러니 더 불안할 수많게 돈을 따도 잃어도 바늘방석이다 천복이 안 바쁜가 예 마누라가 가게를 지키고 있어서요 그러며 골패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한마디 거들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입을 굳게 다물고 노려보기만 하니 결국 돈을 모두 다 잃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천복이도 일어나서 말없이 돌아간다 그 일을 반복하니 새우젓 장사를 계속 할 놈은 외상값을 들고 와서 물건을 떼가고 아닌 놈은 다시는 외상을 오지 않는다 돈 안 준다고 노릉군과 싸워봐야 입만 더러워진다는 걸 천복이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소문이 나서 외상을 하고 노름방에 가는 논팽이는 사라졌다 새우젓 가게는 더욱더 번창하여 모든 젓갈을 다 취급하니 가게는 점점 더 커져만 간다 벌써 열 칸짜리 귀화집까지 지어 어떤 천석군 부럽지 않다 아이들도 잘 커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학문에 열심히니 집안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얌전하고 말수도 적은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천복이를 찾아왔다 늘 말도 크게 하는 법이 없다 조용조용 조심스레 말하니 듣는 사람도 조심해서 듣게 된다 그래서 평소 천복이는 꽤 괜찮은 장사꾼이라 생각했다 어서오시오 김서방 예 잘 계셨습니까요 그래 오늘은 장사를 안 나가셨나 보 예 오늘은 김이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요 그러자 김서방이 보자기에 싼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풀더니 어른 머리만한 돌을 꺼내었다 아니 웬 돌이요 잘 좀 살펴보십시오 천복이는 돌을 들고 요리조리 살피다가 노란띠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건 무엇이요 그것이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저의 선친이 남겨주고 가신 돌산이 있어 파보니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대인이라면 아실 것 같아 이리 갖고 와보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살펴보니 금인 듯하다 혹시 이거 금이 아니요 그렇지요 저도 그리 생각하는데 확실치를 않아서 그럼 이럽시다 나랑 세공업자를 만나서 물어봅시다 그러시죠 그리하여 그리하여 둘은 저작거리 금은 세공업자를 찾아갔다 이것 좀 살펴봐 주시오 주인이 돌을 받아 이리저리 살피고 노란 것을 조금 긁어내어 녹여보니 이거 금이 맞쏘이다 어디서 발견하신 게요 그러자 김서방이 매우 놀라며 금이라고요 정말 금이 맞쏘 확실합니다 금이 맞아요 천 보기도 매우 놀라며 역시 금이구먼 세 사람은 모두 흥분하여 아무래도 금광이 있는 게 확실한 듯하오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세 사람은 부리나케 김서방의 돌산으로 가서 돌을 캤다는 곳으로 갔다 여깁니다요 여기서 이 돌을 캤지요 그래요 그럼 조금만 더 캐봅시다 천보기가 단단해 보이는 뾰족한 돌 하나를 주워 봐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돌 하나가 툭 떨어져 주워 살펴보니 노란 금줄이 박혀있는 게 아닌가 이거 금 아니요 어디 한번 봅시다 금 세공업자가 다시 살펴보더니 맞소 금이요 세 사람은 서로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분명히 노다지가 맞다 자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세 사람은 천보기의 집으로 갔다 자 이제 그곳이 금광인 게 확실해졌으니 김서방은 어찌 할 생각이요 글쎄요 저도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그런데 저 산을 다 파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갈 게 아닐 텐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던 금세공업자가 한마디를 거둔다 그러면 이럽시다 우리가 돈을 모아 산을 파봅시다 김서방이 고개를 가로저우며 지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천보기가 아니 저 산의 주인 아니여 뭔 돈이 필요하겠소 그렇긴 하지 김서방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럼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저 산을 대인께서 사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값을 쳐주신다면 넘길 의향이 있습니다만 천보기도 사실 욕심은 났다 금강이 확실하다면 그야말로 조선제일의 각부가 될 것이다 금 세공 옥자가 그것도 좋겠소 나도 투자하겠소 이다 일단 지금 결정할 일은 아니듯 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셋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이오 발설되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돌아가고 천보기는 밤새 고민을 했다 다음날 아침 김소방을 찾아간 천보기 그래 얼마면 하겠소 글쎄요 적이 금량도 확실히 알 수 없으니 감안해서 50만냥은 어떠시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다 50만냥 눈을 감고 한참 망설이던 천보기 좋소이다 그렇게 합시다 둘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천보기는 당장 바위산을 캘 인부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금은 세공업자에게 가서 동업을 제안하니 흔쾌히 1만냥을 내놓으며 우선 이걸로 시작을 하고 내 좀 더 투자하겠소 이다 그렇게 해서 금강 채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조선에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일꾼들을 섭외하여 산을 파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으로 곡갱이로 산을 깎는 소리가 마을까지 울려퍼진다 이미 동네에도 소문이 나서 모두 구경을 와서는 저기가 노다지라지 굉장하구먼 저기서 금액이 발견되면 천보기 저 사람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꽤 깊이 파들어갔으나 금액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법 천보기는 일꾼들에게 자 조금만 더 파봅시다 분명히 노다지가 쏟아질 테니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줄기차게 파되기 시작했지만 금액은 커녕 사구려 철도 보이질 않는다 당황한 천보기가 김서방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김서방은 세간을 정리하여 없어진 후였다 방에는 악여와 돌덩어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교묘하게 돌덩어리에 금을 붙이고 악여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았던 것이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천보기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 다시 세공업자에게 달려가니 그 역시 가게를 정리하고 사라진 후였다 두 사람의 사기극 이었다 그동안 몇 바지게 벌어 모은 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고만 천보기 많은 인부들에게 밀린 일당을 주기 위해 집마저 팔았다 길바닥으로 나앉은 천보기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내가 욕심이 과했던 게야 모두 내 탓이여 내 탓 식구들은 당장 있을 곳이 없으니 파놓음 굴러갔다 어찌나 깊이 파놓았는지 산복 더위에도 찬바람이 생생 분다 잠시 있어보았지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보 여기도 있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게 이리 찬바람이 불어대니 곧불걸리기 쉽상이구먼 그리하여 다시 식구들을 이끌고 겨우 조금 남은 돈으로 초라한 초가집을 한 채 샀다 식구들이 한 방에 누워있기도 좁은 방이다 그토록 넓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아이들은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칭얼되기 시작했다 얘들아 조금만 참거라 다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있을게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보니 겨울이 왔다 없는 사람에게 겨울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뺄감도 없고 살도 이미 떨어져 겨우 옥수수를 불려 만든 죽이나 먹을 뿐 그나마 옥수수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천복이는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강으로 갔다 더 이상 살아봐야 내일도 없다 그런데 또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강으로 오니 강깡 얼어서 그것마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천복이는 아이들과 아내를 안고 다시 또 헌웃기기 시작했다 죽기도 힘든 녀석가족은 다시 터복 터복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천복이가 강으로 뛰기 시작했다 여보 왜 그래요 잠깐만 있어보게 네 곧 다녀올 테니 강에 도착한 천복이가 꽁꽁 언바닥을 깨기 시작한다 얼마나 단단한지 한참 만에야 부서지는데 그래 이거다 이거야 천복이가 깨낸 얼음을 들고 포효를 했다 당장 음매로 간 천복이는 목공소로 가서 버리는 톱밥을 망아지에 실어서 동굴로 실어다 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결국 천복이가 미치고 말았다며 혀를 끌끌 찬다 천복이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 모두 동원하여 얼음을 깨서 동굴로 갖다 놓기 시작했다 겨울 내내 눈만 뜨면 그 일을 반복하니 동굴 속에는 톱밥으로 싼 얼음이 그득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푹푹 지는 여름이 다가왔다 천복이는 겨운에 쌓아두었던 얼음을 들고 장으로 갔다 동굴은 천연 냉동고였다 사람들은 산복도 위에 얼음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뜻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고 부르는 게 값이었다 살만한 양반집에서는 얼음을 얻기 위해 돈을 싸들고 왔다 여보 이게 웬일이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뜻 남편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여름내 금보다 비싼 얼음을 파니 봄빵 속에 앙대된 천복이 다음은 파놓았던 동굴에 단단히 문을 달고 사람들에게 한양식을 받고 얼음 냉동고를 입장하게 하였다 산복도 위에 그리 시원한 동굴에 들어가니 사람들은 별세계라며 신기해한다 그곳에서 막걸리를 빚어 차갑게 주전자에 담아 비싸게 파니 그걸 마시는 사람들은 가슴까지 시원해진다며 만들어 놓기 무섭게 봉인한다 3년 정도 그리 돈을 버니 김서방에게 사기 맞은 돈은 이미 그 이상 다 복구가 되었다 얼음이 노다지 가 되어 팔았던 집보다 더 크게 집을 짓고 다시 갑부가 된 천복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천복이의 지혜에 국내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다 한다 송선달 그는 한평양 기생과 송배감 사이에 태어난 서출로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매우 총명했으나 서출이라는 출신 때문에 문과에 합격하였으나 표수를 얻지 못하고 일생을 부루하게 지내야 했다 그의 외모는 아버지를 닮아 매우 못생겨서 장가도 가지 못했다 하지만 지혜는 뛰어나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죽는 날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한다 지금부터 그가 겪었던 일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루는 송선달이 한양의 고관대작의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추한 생김새와 지혜로움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비코와서 말했다 뛰어난 총명이 이런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군요 송선달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비코는 소리임을 알아채고는 혹시 집안에 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무슨 그릇에 들어있습니까 라고 거듭 물었다 그녀가 보통의 항아리라든가 술병 같은 그릇에 들어있죠 라고 대답했다 송선달은 몹시 놀란 채 하며 말했다 아니 마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금이나 은그릇도 많이 있을 텐데 어쩌면 그런 보잘것 없는 항아리를 쓰시다니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당장 싸구려 항아리에 들어있던 술을 은 항아리에 넣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여보 술 한잔 갖고 그려 그리고는 술을 마시는데 입에 넣었던 술을 모두 뱉어내며 술맛이 왜 잃었어 하며 화를 버럭내자 사실대로 은 항아리에 넣었다고 말했다 대체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라고 묻자 그녀는 그렇게 하는 쪽이 알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다시 송선달을 만나서는 몹시 화를 내며 송선달은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을 권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송선달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단지 마님에게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항아리에 넣어두는 쪽이 좋을 경우가 있다고 가르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풀켰다 한다 어떤 동네에 김서방이라는 남자가 젊은 아내 금천댁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곳의 사또는 전부터 이 젊고 예쁜 금천댁을 탐내오던 참이라 남편이 죽자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다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금천댁은 사또 몰래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기고 간 많은 돈을 몇 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담고는 그 위에 꿀을 채웠다 그리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남편과 가장 절친한 오생원이라는 친구에게 항아리를 맡기고는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렸다 금천댁이 그 고장을 떠나고 얼마 후 골 항아리를 맡았던 오생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갑자기 우리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지난번에 맡아두었던 울단지가 머리에 떠올라 곡관으로 가서 뚜껑을 열어보았다 항아리 안에는 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굴을 조금 떠내니 그 밑에는 돈이 가득 하지 않은가 다른 항아리에도 역시 돈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는 돈을 모두 쏟아내고 새로 꿀을 사서는 항아리마다 가득 가득 채워넣었다 시간이 흘러 그 고장의 사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금천댁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맡겼던 항아리를 다시 찾으려고 했다 그러자 이 나쁜 오생원은 내가 꿀을 맡을 당시에 증인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받아가는 것이 좋겠어 라고 대답했다 금천댁은 곧 증인을 데려왔고 죽은 남편의 친구인 오생원은 그 증인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주었다 집에 도착한 금천댁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너무나 억울하여 울면서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하소연하였다 사또 사또가 물었다 그 항아리에 돈이 들었다는 걸 아는 증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한양에 형조판서를 찾아가보게 그분이라면 혹시 힘이 되어주실지도 모르겠네 금천댁은 곧 수소문하여 형조판서를 찾아갔다 판서는 사연을 듣고는 상급 재판서로 가서 판결 받도록 명의했다 그러나 상급 재판관도 역시 항아리에 돈이 들어 있음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저는 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다룰 수는 없는 법 재판관의 맹정한 말에 금천댁은 낙심하여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우연히 송선달을 만나게 되었다 금천댁은 억울한 사연을 송선달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증인이 없다고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이 옳은가를 말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재판관에게 가서 송선달이라는 사람이 재판에 참석해도 좋을지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만일 허락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시비를 가려드리지요 송선달 말에 금천댁은 다시 재판관을 찾아갔다 재판관은 좋다고 허락했다 금천댁과 송선달이 재판관 앞에 섰다 그대가 시비를 가려보겠다고 허락하여 주신다면 힘써 해보겠습니다 좋다 해보도록 하라 곧 송선달은 오생원을 재판정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금천댁에게 문제의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금천댁이 그 항아리를 가져오자 송선달은 먼저 여인에게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틀림없소 틀림없습니다 다음엔 오생원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저 여인이 맡겨두었던 항아리임에 틀림없소 틀림없습니다 송선달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서는 골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꿀을 모두 빈 그릇에 쏟아 넣었다 그리고 나서 빈 항아리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씩 두들겨 깨뜨렸다 그리고는 그 깨진 조각들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다 그러자 항아리 파편들 속에서 엽전 두잎이 발견되었다 굴이 굳어 항아리 밑바닥에 붙어있었던 모양이었다 보셨소 당신이 맡았던 돈을 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시오 송선달은 즉시 거짓말을 한 오생원을 향해 명령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재판 소식을 전해 듣고는 송선달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탐복을 했다 어느 날 사리꼴에 사는 아이들이 삶은 달걀을 앞에 두고 침을 꼴깍 삼키며 앉아있는데 여러 아이들 중 한 삼돌이라는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을 못 참고 얼른 자기 몫으로 나온 달걀을 먹어 치우고 말았다 잠시 후 다른 아이들이 달걀을 먹기 시작하자 자기 접시만 통 비어있는 것이 쑥스러웠던 아이는 옆에 앉은 아이에게 달걀 한 개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덕배가 빌려주긴 하겠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 좋아 하지만 내가 빌려준 달걀을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달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달걀이 내게 주었을 이익까지 전부 계산하여 돌려준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달걀을 하나 빌려주지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증인으로 하고 약속할 수 있어 물론이지 그렇게 하자 순간을 모면하려고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달걀을 빌렸던 삼돌이는 시간이 지나자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덕배가 빌려주었던 달걀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삼돌이가 집에 갔다 와서는 그때 빌린 달걀이 하나였지 여기 있어 그러자 덕배가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왜 하나야 그보다 훨씬 많잖아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두 아이는 결국 사또에게 시비를 가려달라 하기로 했다 사또 앞에 나아간 두 아이는 달걀을 빌렸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저는 달걀 한 개가 아니라 그동안 그것이 만들어냈을 이익까지 전부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빌린 건 한 개 입니다 두 아이의 말을 듣고 사또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짓더니 그래 겨우 달걀 하나 때문에 날 찾아온 게냐 그래 그렇다면 반결하겠다 정말 약속을 했다면 달걀을 빌린 아이에게 빌렸던 이런 것을 모두 갚도록 하여라 그러자 삼돌이가 볼멘서리로 사또 나으리 약속대로 모두 갚으라 하시면 모두 갚는다 해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며 대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덕대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결과를 말했다 첫 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부하되어 나옵니다 그 병아리가 두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새끼를 치게 되죠 세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병아리가 커서 각각 18마리의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계산하다 보면 그러고 보니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삼돌이는 덕대의 계산법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며 동원을 빠져나왔다 삼돌이는 송선다를 찾아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 사토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셨느냐 저에게 달걀 한 개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로라면 그 엄청난 숫자의 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삼돌이의 삼돌이의 말을 듣고 난 송선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잠시 후 삼돌이에게 좋은 지혜를 일러주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것이다 밭에 가서 있다가 포졸들이 지나갈 때 뭐하고 있느냐 묻거든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대답하거라 너의 대답을 들으면 아마 포졸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되물을 것이야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란 말이야 삼돌이는 즉시 밭에 나가 송선달이 말해준 대로 밭미랑에 콩을 심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을 지나던 포졸들이 궁금해서 물었다 뭘 심고 있는 거냐 삶은 콩을 밭에 심고 있습니다 삶은 콩을 삶은 콩을 밭에 심는다고 싹이 돋아 나온다더냐 미친놈 별소릴 다 듣겠네 삼돌이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하였다 그러면 삶은 달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포졸들이 지나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사이에 이 이야기가 어느새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사또는 곧 소년을 불렀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내 생각이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대답했으나 사또는 틀림없이 송선달이 지혜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래서 삼돌이에게 재차 묻자 사실은 송선달이 일러준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사또는 곧 송선달을 불러 달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달걀 한 개만 되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삶은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법인이 말입니다 삼돌이는 송선달 덕분에 달걀 한 개만 돌려주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매듭짓게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 노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추위로 거의 얼어주고 가는 뱀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마음이 착한 노인은 그 뱀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조심스럽게 집어서는 자기 품속에 품어주었다 노인의 온기로 차츰 원기를 회복하게 된 뱀은 입장이 달라지고 보니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드디어 완전히 힘을 되찾게 되자 뱀은 생명의 은인인 노인의 몸을 둘둘 감아 재어 죽이려고 했다 놀란 노인은 뱀에게 큰소리로 꾸짖었다 이 나쁜 놈 같으니 내가 얼어 죽을 것을 불쌍히 여겨 내가 살려주었거늘 감히 나를 죽이려해 이게 무슨 경우냐 그러자 뱀이 난 그저 내 생전 보는대로 할 뿐이야 그러자 노인이 좋다 그렇다면 다른 이에게 물어 시비를 따져보자 좋사 그럼 누구에게 물어보겠어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에게 묻도록 하자 좋사 노인과 뱀은 함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저쪽에서 황소 한 마리가 오는 것이 보였다 황소를 불러세운 노인은 황소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뱀이 한 마디 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네 옛말에도 나와 있지 않는가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한달라고 묵묵히 듣고 있던 황소는 점잖게 판결을 내렸다 뱀의 말이 맞는 것 같군 옛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인간이 뱀에게 아무리 자비를 베풀었어도 뱀은 악하게 보답을 해도 좋을 것이오 사실 그동안 우리들도 너무 푸대접을 받아왔소 나의 주인을 봐도 그래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내게 고마워할 줄 모르거든 주인놈은 하루종일 놀면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고 내게는 찌꺼기조차 주는 걸 아까워하지 또 잠자리는 어떻고 다기는 펄펄 끓는 아랫목에서 퍼질러 자면서 나는 외양간에서 덜덜 떨면서 자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쓰거든 황소는 처음엔 점잖게 나오다가 점점 흥분하여 욕을 내뱉기도 하는 등 과격한 말로 인간에 대한 불만만을 쏟아붓고는 자리를 떠났다 노인은 황소의 엉터리 판결에 화를 내며 다시 뱀과 함께 계속 걸어갔다 이윽고 이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또 이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리는 노인과 뱀을 번갈아 보고 나서는 황소와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역시 화가 난 노인은 사또에게 가서 재판을 받자고 뱀에게 말했다 이윽고 사또 앞에 나선 노인과 뱀 그러나 사또 역시 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진 않았다 보시오 옛부터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오 그러니 뱀이 당신을 해친다 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소이다 노인은 분하고 원통한 듯 눈물을 흘리며 봉원을 나오는데 우물가에서 사또 아들이 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소녀는 아버지인 사또의 지팡이가 우물에 빠졌기 때문에 수면에 돌을 던져 지팡이가 무리로 떠오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노인은 사또 아들의 그런 행동이 봄상치 않음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아이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 봐야겠다 어쩌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지도 모르겠군 노인은 사또 아들에게 다가가 뱀이 자기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소상하게 얘기했다 그러자 소년이 아버님께 이렇게 다툰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그랬지 그러나 사또께서는 뱀의 편을 들어주시더구먼 그랬나요 어디 우리 함께 아버님께 가보시죠 그리하여 소년과 노인 그리고 뱀은 다시 사또 앞에 서게 되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옛 고사에도 나와있듯 나는 그렇게 밖에 판결을 내릴 수 없었느니라 아버님 그러시다면 이 사건을 저에게 한 번 맡겨주시겠습니까 아들의 요청에 사또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의 청명함을 아는지라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먼저 아들은 뱀을 향해 물었다 너는 왜 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로부터 인간과 뱀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원수지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응당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업니다 그럼 너는 옛것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있느냐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는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내가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사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너는 즉시 그 노인의 몸에서 떨어져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뱀은 대답과 동시에 노인의 몸을 감고 있던 것을 풀고는 노인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아들이 노인을 향해 판결을 내렸다 옛 고사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당장 명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노인이 그 말을 바로 알아듣고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어 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그리하여 뱀은 배음망독했던 죄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송선달이 하루는 영특한 모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하인은 소의 혀를 사왔다 이틀쯤 지나서 송선달은 다시 그 모슴에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도록 명예했다 그러자 모슴은 또 혀를 사왔다 이상하게 여긴 송선달이 하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너는 똑같이 혀를 사왔다 그 까닭을 말해보겠느냐 그러자 그 모슴의 대답은 이로 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송선달 송선달은 무릎을 치며 모슴을 칭찬하였다 조선시대 성정임금이 병이 들었다 그 병은 세상에도 없는 희한한 병으로 앙컷 호랑이의 젖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어이가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앙컷 호랑이의 젖을 구해 오느냐가 문제였다 그리하여 전국 팔도에 방이 붙었다 앙컷 호랑이의 저줄구에 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그 방을 본 한 머리 좋은 포수가 호랑이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에 가서 새끼 호랑이를 모두 훔쳐내어 한 마리씩 암 호랑이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십일제에는 암 호랑이와 그는 퍽 신숙한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임금님 약으로 쓸 젖을 조금 짜낼 수 있었다 궁으로 가던 길에 잠시 피곤하여 바위위에 누워 누워 잠을 자는데 자기 몸의 여러 부분이 서로 싸우는 백일몽을 꾸었다 몸 안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다리는 만약 자기가 없었더라면 호랑이가 있는 곳에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눈은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심장은 또한 자기가 없었더라면 보조히 암호랑이가 있는 곳까지 갈 힘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혀가 다음 말을 주장했다 만일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면 너희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몸의 각 부부는 일제히 소리쳤다 뼈도 없고 전혀 값어치도 없는 하찮은 부분인 주제에 건방진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궁에 포수가 이르렀을 때 혀는 누가 가장 중요한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야 말테다 라고 말했다 임금님이 포수에게 물었다 이 젖은 무슨 젖인가 그러자 포수가 난데없이 생각과는 다른 대답을 하고 말았다 개 젖입니다 순간 대노한 임금이 당장 처형을 명예했다 앞서 일제히 나무라던 몸의 모든 부분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 모두 사과했다 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마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남 호랑이의 저지옵니다 혀 한마디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한다 어느 날 어떤 죽음의 사신이 죽은 혼령들을 데리고 염라대왕을 찾았다 대왕님 어제 죽은 혼령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도다 그런데 이번에 여지껏 볼 수 없었던 괴이한 생명체가 하나 있사옵니다 여지껏 보지 못한 생명체라니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궁금하구나 사신은 즉시 팔을 뻗쳐 방 밑에서 머리가 두리고 눈이 넷 달린 인간을 꺼냈다 그 인간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진 염라대왕은 그 하계의 인간을 다른 혼령들과 구별하여 방에 가두어 두도록 명령하고 저승사자의 우두머리를 불렀다 그리고는 물었다 이 세상 밑에 별스러운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부왕의 고문으로 있었던 한 나이 많은 신하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군요 내가 그대에게 그 인간을 보여주겠다면 어찌할 텐가 어떻게 그럴 수 가요 그가 사는 학예에 가려면 500년도 더 넘게 여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왕의 대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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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요 그러자 염라대왕은 그럴 줄 알았다며 꼴꼴꼴 웃더니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을 끌어오게 했다 그 모습을 난생 처음 본 저승사자 우두머리는 얼른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르짖었다 염라대왕은 그제서야 기괴하게 생긴 인간을 향하여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사람이냐 귀신이냐 저희들도 이곳의 홀령들처럼 사람입니다 단지 저희가 학예의 음지에서 사는지라 속세의 인간들과 교류가 없었을 따름입니다 그대의 나라에도 해가 있고 달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소와 닭도 기르고 있습니다 해가 뜬다고 어디서 떠오른단 말이냐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염라대왕은 괴인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는 그대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네 대왕님 다시 저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이 이상하게 생긴 괴인을 하계로 다시 데려다 주도록 명예했다 그리하여 다시 속세로 내려온 괴인은 예쁜 처자를 만나 혼례를 올리게 되었고 일곱 명의 자녀도 두었다 자녀들 중 여섯 아이는 어머니를 닮았으나 한 명만이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불달린 채로 태어났다 세월이 흘러 괴인이 다시 죽고 자식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남겨졌다 유산을 분배할 때가 되자 어머니를 닮은 여섯 명은 우리는 모두 일곱 명이니 일곱 등분을 하자 라고 말했다 그러나 머리가 불달린 아이는 우리는 모두 여덟 명이다 나는 두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두 사람 몫에 유산을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며칠을 두고 다투었으나 해결은 나지 않고 형제 간에 우야만 나빠지게 되자 주위의 어른들이 사또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이 재판을 맡게 된 사또는 처음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동망이 있는 송선달에게 의견을 물었다 다음 날 사또는 동원에 머리가 불달린 사내를 불러들였다 나는 이 자가 정말 두 사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인지 시험해 보겠소 그리고는 이방에게 펄펄 끓는 물과 광목촌을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다 준비되자 사또는 펄펄 끓는 물에 광목촌을 넣어 적셨다 그리고 나서 펄펄 끓는 헝겊을 머리 둘 가진 사내의 한쪽 얼굴에 갖다댔다 그러자 두 개의 머리가 봉시에 울부짖었다 사또님 잘못했습니다 뜨거워 못 참겠습니다 아이고 우린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 뜨거운 헝겊을 치워 주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마을사람들은 머리 둘 달린 아들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또는 욕심을 욕심을 부린 머리 둘 가진 사람을 꾸짖은 뒤 재산을 일곱 등분으로 나누어 형제들에게 사이좋게 분배하도록 하였다 뒤에서 송선달이 빙긋이 웃고 있었다 한글자막 한글자막 아멘